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수능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이고요. 수능은 한 8일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봤었는데 수능은 곧바로 즉각적으로 해설 강의를 안 올려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모른 학생들이 해설 강의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정도 텀을 주고 해설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설은 대부분 내년을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새롭게 고3이 되는 친구들이나 혹시나 또 아픔이 있어서 재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주로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설명해주는 타겟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1, 2023 수능 생명과학 1 총평 전체적인 난이도 매우 높았다. 정말 어려웠어요.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생명과학 1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요. 작년 수능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것과 이번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집계 이번에 1등급 컷이 42, 2등급이 39 나왔거든요. 예측이죠. 좀 이따 이제 평가를 발표할 텐데 작년이 확정이 그렇게 나왔어요. 42, 39.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올해 6모, 9모 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6모, 9모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9모에서 약간 트렌드 변화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빅킬러 개념형이 조금 복잡하게 나왔고 뭐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라든지 심장고 실험 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가기도 좀 쉽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향을 약간 받기는 했어요. 여문 수능이 6모와는 조금 다르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것들의 경향이나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도 조금 더 많이 변했고요. 가장 큰 특징이 역대급 난이도인데 왜 그러느냐. 작년 수능과도 좀 사뭇 다르거든요. 작년 수능은 세 문제가 너무너무너무 어려웠어요. 16번 여러 가지 확률 계산. 그리고 17번 매칭이 아주 복잡하게 나왔었어요. 19번 가기도가 새로운 유형으로 되게 어렵게 나왔어.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반대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고만고만한 난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신유형으로 다수. 뭐 일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신유형이라고 안 느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선생님 모의고사나 N제 많이 풀어봤으면 이거 다 많이 경험해봤던가 그럴 수 있는데 예전 기출만 갖고 공부했었다. 그러면 이건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거기다 일부 함정. 아주 임팩트 있는 문제 있었죠. 핵형 분석 문제. 그 16번 문제가 정답률이 18%밖에 안 나왔어요. 함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함정만 아니었으면 정답률이 한 60% 나왔을걸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등급컷이 떨어지고 체감 난이도 높았다. 작년 수능과 조금 다르다. 알겠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이제 향후 트렌드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서 수능 공부 학습 전략이 이제 나올 거야. 자 문제 구성은 열쇠 문제 개념형 출원형 7문제 이 구성은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개념형이 이제 개념만 알아도 인슐린이 혈당을 낮춘다. 뭐 이런 것만 알아도 말라리아라고 하는 건 원생생물이 병어체다. 이런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열쇠 문제 나왔고요. 출원형이 7문제.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가계도라든지 막전임을 했는지 근수축 문제. 7문제. 요거는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자 구성을 보면 개념형은 대부분 다 평이했습니다. 근데 딱 한 문제가 신유형이 나왔어요. 인슐린 문제. 요거 조금 시간 걸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인슐린 그래프 문제. 글루카곤 혈당 관계되는 거 독특한 자료를 주긴 했는데 할만했어 그래도. 근데 계산력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밀도, 빈도, 피도 구하는 방연구 문제. 아 요거 사칭연상만 할 줄 하면 되는 건데 짜증났어요. 왜? 개념형 문제들을 많은 학생들이 입에 뭐가 걸려서 많은 학생들이 이 개념형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넘어가려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자빠졌다고. 어? 빨리 가려고 하는데 걸려. 어 이거 왜 답이 안 나와 이거. 계산을 좀 해야 되는 요런 문제가 나서 시간이 살짝 더 걸렸을 거야. 여기서부터 아마 당황을 했었을 것 같아. 10번이 인슐린 문제인데 74% 조금 틀렸어. 11번이 방연구 문제인데 54% 많이 틀렸어 이거. 알겠어? 그래서 개념형에서는 요게 좀 특징이었어. 방연구는 근데 선생님도 이전 선생님 봉투모의고사나 아니면 여러 문제여서 진짜 복잡한 거 많이 냈었거든 연습. 그거에 썼던 친구들은 충분히 풀었을 것 같고. 추론형이 이제 관건이야. 개념형은 그렇다 쳤. 근데 추론형 7문제가 소위 말하는 준킬러 유형들이 있었거든. 뭐가 있었어요? 핵형운석. 세포매칭. 세포매칭 중에 아주 복잡하지 않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 복대립이나 다인자몽 이런 것들 기본용으로 나온 것들 있어. 그리고 근수축 계산 문제. 그리고 막전이 전도속도 계산하는 문제. 요 다섯 가지 유형들이 소위 말하는 준킬러라고 꾸준히 적절한 난이도로 나왔거든. 근데 요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신유형이 다수 나왔어요. 예를 들어 9번 문제가 여러 가지 유전 확률 계산인데 3년간 일동립인데 아주 독특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뭐 대단한 수학은 아니지만 그런 게 나왔다고. 적어도 뭐 두 가지 형질 뭐 이런 거. 13번 요게 이 근수축 계산 문제인데 근수축이죠. 13번이 뭐지? 13번 응. 근수축. 요거 근데 웬일이야 이게. 이차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야. 물론 단단하지만 당황스럽다고 이런 게. 그리고 15번 이것도 막전이 문제인데 이 15번이라고 하는 요것도 정석대로 풀면 이거 날 새. 조금 직관이 필요한 새로운 유형이었어. 이것도. 16번 요게 아주 아주 임팩트 있었죠. 핵형 무석 아까 얘기했던 거. 요게 대부분 다 살짝씩 다 틀거나 심하게 튼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지어 정답률이 18%가 뭐니. 가장 최저 정답률이었어. 즉 준킬러 유형들이 신유형과 특히 함정 같은 걸 많이 파가지고 애들이 많이 틀리고 많이 당황스럽고 결정적으로 시간 소모를 많이 유도했다. 이거지.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항상 최고 킬러 문제라고 얘기했던 가계도와 드림면이 요거는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낮았어요. 이 가계도 19번 문제 있잖아요. 복대립인데 반성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논리 몇 가지만 딱딱딱 적용하고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17번 돌연변이 요게 이제 다인자가 들어가 있긴 했는데 다인자가 복잡한 논리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자 개수만 쭉 맞춰주면 되는 건데 요거 정답률 28% 가계도 19% 요게 많이 낮았다고 작년보다 쉬웠는데 작년보다 난이도가 비슷한 거랑 더 낮아졌어요.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개념형에서 밀도빈도피도 요거에서 시간 많이 소모되고 준킬러 유형이라고 딱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못 풀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요건 할만했는데 내가 연간 커리큘럼 할 때도 얘기할 거고 1년 내내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얘기 먼저 내가 짓고 그 다음에 얘기해줄게 준킬러 유형 들은 말이죠 솔직히 요거 가게도 도례변이 문제보다는 얘가 할만해요. 여러분들이 좀 차분한 가운데 풀었다 그러면 요거 18% 나올 만한 문제 아니라고 핵형분서 근수축계산도 할만하고 요 전도속도 막전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관을 갖고 조금 어느 정도 좁혀놓고 들어가면 풀만했다고 그 다음에 요거 여러가지 확률도 안 풀어봐서 그랬지 이것도 충분히 할만한 거야 이건 칩착하게 풀면 논리구조가 복잡하지 않았던 거예요. 얘는 좀 복잡하긴 해도 작년보다는 할만했고 여기서 이제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전략이 나올 거야. 첫번째 아 여태까지 준킬러라고 했던 것들도 어렵게 낼 수 있구나. 근데 어렵게 내는 게 더럽게 어려운 게 아니고 새로운 유형이나 함정으로 파고 있구나. 그럼 쫄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돼. 개념력만 제대로 잡아도 등급이 35점 이상 나오거든. 그럼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잡으려고 이거를 급하게 풀다가 35점도 안다운 시키들이 많다고. 이거 제대로 잡고. 준킬러 중에서도 차분차분하게 내가 킬러는 내가 그냥 놔두더라도 이거 확실하게 잡자. 라고 하는 전략을 하셨으면 쭉 잡을 수 있었다고. 이 두 개 틀렸다고 쳐봐. 그래도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런 전략을 잘 봐야 된다고. 전반적으로 내가 이런 분석만 러프하게 했고요. 이거에 대한 전략은 내가 연간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1년 내내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강조를 좀 해줄 거야. 그리고 많은 컨텐츠 많은 모의고사 만들어 줄 거고. 알겠지?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원별로는 계속 똑같이 나와요. 생태계가 다양성 문제가 작년에 하나 있었는데 올해 빠졌다 이것뿐이고 완전히 구성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거에 맞게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 강의에서의 경중 다 따져서 다 강조할 거 해주고 비중 낮출 거 해줘서 다 가르쳐줄 거야. 알겠지? 추가로 더 얘기해주면 EBS 수특수화는 꾸준히 선생님이 다 강조하고 우승문학 발표하고 우승문학 특강까지 열었는데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즉 EBS 수특과 수화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신유형 문항이 평가원 수능에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 정도로 총평 마치고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해설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